fx 는 e 의 마이너스 x 에다가 fi 를 왔다갔다 하는 sin 이 꼽혀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미분을 해보면 sin 을 먼저 미분하면 cos 되고 그 다음에 지수 미분하면 마이너스 만 나오죠. 마이너스 나오고 원래 있던 sin 이 되고 얘가 0 되는 지점은 4 파이랑 5 파이랑 이렇게 있죠. sin 은 이렇게 생기구요 cos 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에서 4 파이 이 부분에서 5 파이 인데 얘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극점은 4분의 파이 4분의 5 파이 그 다음에 다시 주기 돌아와서 여기서 2 파이가 더해진 4분의 9 파이 여기에 2 파이가 더해진 4분의 13 파이 계속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ㄱ은 극대를 갖는다는 뭐 부호 확인해 보면 맞는 말이구요. 지수 함수도 얘는 f0 는 0 이죠. 원점에서 출발을 하긴 하는데 sin 덕분에 조금 지나면 얘는 항상 양수 얘는 2 파이 지나서 파이까지는 양수니까 처음엔 양수 부분이고 증가하다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극점이니까 얘는 극대를 가진다 해서 ㄱ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음 ㄴ을 풀기 위해서 굳이 그래프가 필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자주 등장하는 형태니까 지수 함수가 1부터 시작하겠죠 아 0부터 시작 요거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e에 마이너스 x 를 그리고 1에서부터 이렇게 감소하는 그 다음에 반대편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y는 e에 마이너스 x 가 되고 y는 마이너스 e에 마이너스 x 를 그리고 자 이 fx 가 sin x 범위가 마이너스 1 에서 1 이기 때문에 이 지수 함수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0일 때는 원점 지나야 되구요 2분의 파이가 이 정도라면 2분의 파이에서는 여기가 곱하기가 1 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지수 함수 위를 지납니다 파이가 되는 순간은 fx 는 0 이 지나야 되고 sin 덕분에 2분의 3 파이는 여기를 지나야 되겠죠 2분의 3 파이가 되는 순간 얘가 마이너스 1 이 되어서 마이너스 1 이 지수에 곱해진 형태니까 여기 당연히 지나야 되죠 그 다음에 2 파이에서는 여기를 지나야 되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분명히 미분 가능이죠 미분 가능한 함수랑 미분 가능한 함수로 곱했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는데 이 지수 함수를 뚫고 나갈 수는 없고 여기를 지난다면 접선이겠죠 그래서 fx 는 이렇게 접하고요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경사가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아마 더 위쪽으로 함수값이 존재 하겠죠 이렇게 여기 극대가 되는 지점을 그래프로는 알 수가 없고 여기서 계산을 해 보면 아 여기 극대 여기가 4분의 파이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내려오겠죠 여기는 기울기가 양의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어딘가를 더 내려갔다가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내려갔다가 접하게 되면서 여기를 지나게 되고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더 올라갔다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런 형태로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4분의 5파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그림은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도 마이너스 1 0 1 자 니은함 보겠습니다 y축이 어떤 점에서 0,k에서 접선이 계속 한계가 되는 그런 접선의 y절편 이야기죠 그 값이 그 하나뿐인 게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값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여기 이 그래프에서 점근선 찾아가지고 이렇게 여기 뚫고 올라가는 글자에 쓰는 게 여기까지만 그리겠습니다 이 점근선이 쭉 올라가서 y절편이 되는 이 친구가 있다면 요쪽으로 접선이 존재하지 않으면 얘가 아마 유일한 거겠죠 실제로 그래프 글어 보면 이렇게 튀어나오진 않습니다 아주 작게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답은 정근선의 잠깐만 정근선? 변곡점이죠 말을 실제했네요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 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 외에는 이런 점에서 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쪽 부근으로도 여기로도 접선이 존재하고 여기서 이런 형태로도 접선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존재하고 여러 개가 생기겠죠 변곡점보다 더 올라가 버리면 접선이 안 생길 겁니다 그래서 변곡점에서 접선 꺼서 y절편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원론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우선 접점을 가정을 해 볼게요 접점은 모르니까 t,ft에서 접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미분 프라임은 여기 있으니까요 얘를 갖다 씁시다 y는 기울기는 e에 마이너스 t cos t sin t 되고 x 마이너스 t 더하기 ft는 e에 마이너스 t에 sin t 얘가 0,k를 지나요 k는 여기에다가만 0을 넣을 거니까 0이 닫히고 얘를 안쪽으로 가로로 다 곱하면 되죠 여기도 지수, 여기도 지수 있으니까 e에 마이너스 t로 묶어서 한번에 표현해 보면 마이너스 t랑 얘랑 곱하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에 cos t 더하기 t에 sin t 그 다음에 여기 sin t 자, 0,k를 지나는데 그런 k가 한 개만 존재하는 이니까 이니까 이 양수 k이구요 양수였으니까 얘 아마 최대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이 식을 잠시 gt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보겠습니다 gt는 어떤 그래프냐면 여기에다가 여기 t가 있고 여기 t가 있고 여기 sin t가 있으니까 g에 0을 대입하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분에서 gt 그래프 개형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거를 만족하는 최대 또는 극대값이 k가 되어준다면 유일한 k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미분 g' t는 얘를 먼저 미분을 하면 e에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여기서 t가 나오면 마이너스를 괄호 안으로 다 곱하겠습니다 전부 더 부호 바꿔주면 되죠 tcos t 마이너스 t에 sin t 마이너스에 sin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는 것은 미분해서 여기 괄호 쪽에 붙여주면 되는데 여기 곱의 미분법이죠 얘랑 얘랑 마이너스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t를 먼저 미분하면 마이너스 cos t cos 미분하면 마이너스 나와서 플러스 t에 sin t 그 다음에 t 먼저 미분하면 sin t 그 다음에 sin 미분하면 tcos t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 미분하면 cos t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없앨 것은 t sin t 없어지고요 sin t 없어지고 cos t 없어지고 cos t 없어지고 그래서 e에 마이너스 t 곱하기 여기 두 개 있으니까 e t에 cos t gt는 원점에서 출발을 하는데 gt는 원점에서 출발을 하는데 처음에 0 지나서 얘도 양수고요 여기도 양수고 0 조금 오른쪽에서는 cos도 양수니까 초반에는 증가하죠 그러니까 x가 0 플러스 개념에서는 그니까 x가 0 플러스 개념에서는 어느 순간까지는 어느 순간이란 게 여기 파이일 테 그래서 그래프가 어디까진가는 올라갈 겁니다 처음으로 0 되는 게 여기서 2분의 파이까지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면 이 gt는 지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줄어들죠 얘는 결국은 어느 정도 진동 형태를 띄고 있고 얘는 아주 심하게 적당하게 감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내려와서 얘가 극점을 막 만들어줘도 얘도 fx처럼 이렇게 진동하는 형태로 생겼을 거라는 걸 유지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가 여기 제일 큰 여기가 뭐가 되어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k가 되어준다면 유일하게 교점이 이거를 만족하는 k가 한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극점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볼 때 얘가 0 되는 지점이 2분의 파이니까 결국은 k라는 이 값은 g에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한 이 값이 되어주면 되겠다라는 거고 g에다가 2분의 파이 대입하면 cos은 0 되죠 그 다음에 얘는 1이 되고요 여기는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곱하기 sin은 1 여기도 더하기 1 얘가 괄호고 지수 곱해서 e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래서 e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면 뭐가 되겠다 k는 유일하게 한 개뿐이다 그래서 니언도 맞는 말입니다 ㄱ 맞고 니언맞고 자 ㄷ 보겠습니다 ㄷ이 표현이 참 애매한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 도함수가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0에서 4분의 파이까지는 얘는 플러스고 증가하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고 이거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n은 자연수 자연수 n이고 그러면 지금 이 식이 이 식이 n의 식으로 표현이 돼야지 리미트를 보낼텐데 n을 어디까지 꺼내야 될까 여기서 n이 지금 자연수인데 예를 들어 여기가 n이라 그러면 여기까지에 대한 적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솔직히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 단위는 지금 호도법으로 가고 있는데 n까지 뭔가를 적분하세요 결론적으로 n의 식은 맞는데 n의 식으로 표현하는게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리미트 an을 한번에 그냥 같이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an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0에서부터 무한히 적분을 하자라는 약이죠 절대값의 f'x를 그럼 얘는 어떤 여기서 우리가 범위를 나눴놨던데 보면 0에서부터 4분의 파이 까지는 f' 양수니까 그냥 f' 하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5 파이 까지는 마이너스 f' 하고 그 다음에 4분의 5 에서 4분의 9 까지는 다시 f' 양수니까 절대값을 플러스로 풀고 여기는 4분의 5 파이에서 4분의 9 파이 까지 하고 이걸 반복을 하면 되죠 4분의 9 프라임을 적분하면 fx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f에다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f의 0 이거 되는 거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f의 4분의 5 파이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니까 더하기 f의 4분의 파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더하기 f의 4분의 9 파이에서 마이너스 f의 4분의 5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빼기 4분의 f 대기 f 4분의 9 파이 자 이렇게 계속 가겠다는 이야기고요 땡땡땡 fx는 원점 출발이라서 얘는 0입니다 그 다음에 4분의 파이가 두 개 있고요 마이너스 4분의 5 파이가 두 개 있고 플러스 4분의 9 가 두 개 있고 여기가 플러스 인데요 두 개 있고 저 뒤에 보면 여기도 마이너스 두 개 있고 이런 게 되죠 자 그러면 두 개 있으니까 2로 묶고 그 다음에 f의 4분의 파이 생각해보면 얘가 두 개 있는데요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이죠 그럼 얘가 루트 2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루트 루트 2분의 루트 2에 마이너스 4분의 5 파이에 4분의 5 사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f 4분의 9 파이는 지수 쪽 부분은 분명 달라지지만 이 부분은 다시 루트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f 4분의 13 파이를 하면 얘는 지수는 분명 달라지지만 여기는 역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2로 묶었을 때 f 4분의 파이가 두 개 있고 마이너스 f 4분의 9 파이가 두 개 가 있고 그 다음에 4분의 5가 먼저 와야 되죠 마이너스 5 파이가 두 개 있고 4분의 9 파이 두 개 있고 4분의 13 파이 두 개 이렇게 지금 가는 건데 얘가 뭐냐 그러면 얘가 뭐냐 그러면 얘가 뭐냐 얘가 뭐냐 보니까 지수는 계속 변하는데요 4분의 5파이 앞에 여기 마이너스 있죠 이 마이너스가 여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변신 플러스로 변신 시켜주면 전부다 루트 2분의 1이 있는 그래서 마이너스 계속 이렇게 가는 거고 마지막 계산 얘 계산 해주면 초항 루트 이고요 초항 관로 부분만 보면 2의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공비는 마이너스 파이 식 이죠 2의 마이너스 파이 그래서 얘가 리미트 액 값 입니다 분자 분모 에다가 2의 파이를 곱해주게 되면 여기로 갈게요 루트 2가 되고 여기 2의 파이 마이너스 1의 여기 2의 파이 곱하니까 2의 4분의 3 파이 자 여기 루트 인데 여기는 2분의 루트 돼있으니까 얘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ㄷ은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이렇게